여러분 기대하십쇼 기대하십쇼 근데 음식이 잘 안보이겠다 짜잔 여기 로코로코 조개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직접 손질을 해주세요 맛있어 보이죠 초간편 가리비 많다 범벅도 있고요 와 맛있겠다 와 와 맛있겠다 여기다가 칼국수까지 넣어서 먹는거래요 여러분 이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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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저게 히저게 가리비 히저게 전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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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녹이에요 귀엽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소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은거에다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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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치각지랑 초장애랑 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맛있겠죠 이번에는 초기김이 요렇게 많이 먹으면 좋겠죠? 그러면 몇 가지? 맛있게 먹으셨죠? 음식 잘 보이죠 여러분? 드실때는 숟가락이랑 요구랑 하셔서 약갓조개 초장이에요 여기다가 찍어서 드시만요 감사합니다 나 머리 짱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고마워. 감사합니다. 수리가 또 감사합니다. 수리 감사합니다. 수리 감사합니다. 수리 감사합니다. 송도ują 수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음식 잘 보이세요 여러분? 음식 잘 보이세요 햇빛은 안녕 잘 안 보여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잘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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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선생님 뭐하셨어? 똑같아요? 아까 보다는 잘 보여요 비가 잘 보여요 물에 담아요 티비 감사합니다 와, 맛있네 맛있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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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사비. 아니 집에 있어 안 고장 났는데 사용 한번도 못했어 그 때 했는데 똑같다고 해가지고 괜찮아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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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아프타워 오빠 안녕하세요 네 거기 앞에 있는 거 네 거기 앞에 있는 거 네 거기 앞에 있는 거 우리집이라고 말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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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댓글 좀 빨리 소리 하나 감사합니다 네 방우야 안녕 아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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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아프타웡 저 봄타워 아프타워 아프타워 해주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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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분이 저예요. 수원의 딸 아닙니까? 맞아요. 그 수원의 딸이 저입니다. 내 팬이세요. 내 팬인데 날 못 알아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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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Szczak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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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대구... 대구... 어디요? 아이!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이제 큰일 난다! 오오오오 오오오 따로 11번 저기 해주세요 다쇼 자, 가만히 있어봐 야, 베리 형은 어떻게 될까? 아유 제가 손이니까 아유 형은 어떻게 될까? 아유 아유 지금 쭉 편하느냐? 아 네 안녕히 계세요 90도로 인사해 가셨어 가셨어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오빠 방송 안 봤어? 사슬 오빠 방송 안 봤어? 사슬 오빠 방송 안 봤어? 사슬 사슬 식사라고 다 안들렸구나 설탕 파워집을 사이다 착용시키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양 안 맞냐고? 근데 이따가 이런 거 있잖아 오빠 약간 혼자 먹기엔 약간 물린다고 해야 되나? 양으로 따지면 그렇게 안 많은데 왜 이런 음식들은 계속 먹으면 혼자서 다 먹기엔 약간 물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 정도? 양이 많아서 배가 부르고 이건 아닌데 좀 그런 느낌 이해가 좋고 배는 안 불러야지 당연히 물어서 뭐해? 배는 안 불러야지 그냥 습기다시 먹는 느낌 근데 아쉬운 점은 이게 너무 깊어 여기가 너무 깊어 사이즈맨, 여기 사이즈맨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봤어요 근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술자리에 와서 먹기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여럿이 와가지고 안주가 일단 예쁘니까 한 개씩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먹고 딱 그러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와서 배고플 때 말고 육수가 적진 않아요 육수가 적진 않아요 깊이가 워낙 깊어가지고 그렇지 육수가 하나도 안 작아요 육수가 많아 오히려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이 잘 안보인다는 느낌이에요 음식이 잘 안보인다는게 조금 아쉬워요 음식이 잘 안보인다 요지는 않다 수원 블랙핑 감사합니다 잘 안보인다 산속인데 모띵이가 카운터 쏘는 줄 알았어 아 모띵이 곱창 먹으러 오나 야옹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계란 모띵인줄 알았어 카운터인줄 알았어 계란 계란? 계란도 있나봐 계란 계란 밥 25만원 오오오오 ют 나 이거 있는지 까먹고있대 고수리 100점 트라 100점 고맙습니다 잘 먹고 싶더라 고추 뼈 Cho droite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고추냉이 루스장이는 100점 만점에 100점 아휴 말도 예쁘게 하네 루스이는 루스장이는 말도 예쁘게 100점 만점에 100점 사오르도 acho 매우 수정씨 맨날 너무 많이 먹어서 목이 좀 호떡쩍 됐어요 니 채팅창때문에 덥덥해요 같은소리 좀 그만해드리네 같은말 좀 그만해드리네 이게 나아지지않아 먹어야 돼서 끌게 해봅시다 나한테 침탈이 못먹을래 어? 어? 그게 지적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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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고르다 뱀고르다 맛있게 내려요 진짜 뱀고르다 나 그냥 내거 안줘 네 뱀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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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서비스로 주신 거야 어슬아 알았어 고마워 안녕하세요 around 시스템 끄부터 그리고 5번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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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앞에서 숙회에서 사장무지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다 먹을 줄 모르셨나 보니 나 집에 고심이 들어와와 어? 난 카카오님 생가이 감사합니다. 1347번째 생가이 보내줘게요. 생가이 고맙습니다. 카카오 고맙습니다. 카카오 고맙습니다. 근데 다 어딜 들어가요? 나는 여기부터 이따가 도리한거 이것만 먹으면 다 먹었어요 신경 쓰죠? 안 들린다 뭐 어쩐다 이러니까 솔직히 이거 신경 쓰여가지고 집중이 안되고 빨리 나가야겠다 이 생각받죠? 이혜 나린님 안녕하세요 블레인님 신상 고맙습니다 역시 수원 수원 어서오세요 ificación 수원 얌전하게 이게 어떻게 어떠니까? 아까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아니 어디 봐봐 아니 어디 봐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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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왜 이렇게 오랫만 하셨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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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담백기 왜 인자해 띄엄다 그래 쩔어 그냥 붙여 줘 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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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되게 시원해 пом까 어 도서 감자 치트 양파 맥주 오늘 좀 맛나게 드시네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바꾸셨어요? 아 우리 또 흘렭니다 역시 우리 또 흘렭이들 예쁘다고 예쁘게 우리 흘렭이들 좀 하시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는거야 버섯 오빠 출근이야? 뭐야? 잠깐 나오는거야? 세달 와 와 오와 아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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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맛 소갱, 소갱, 다른 맛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세... consistent XD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imales 죄송합니다 오늘 국수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인생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 너무 좋아 이제 한 번 더 놀자 잘 먹으면 좋겠어요 잘 먹시간이란 무슨 자신 못해도 되나? ㅎㅎㅎ 잘 먹네 날씨가 있다 내가 2인에 있었는데 2인에 있었는데 3인에 있었는데 2인에 있었는데 2인에 있었는데 고춧가루 역시 클리어 블랙님 사랑해 감사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롯롯롯롯이 지금까지 먹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뼈 하나도 안 불러 배 하나도 안 불러 제일도 안 불러